오늘 하이 챔피언 오늘 하이 챔피언 바로 우리 라칸이 그리고 댕댕이 아이고 아픈 거 와 딜 박히는 거 봐라 저기도 박히네 왜 이렇게 잘 박히냐 딜 또 에헤이 아 스쿨라 푸드 딱 천천히 쟤 잘 박혀서 좋네 어 잠깐만 풀 이득이긴 한데 아 좀 무리했네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다행이다 잘 풀려가지고 아 아 아 이거 역제기까지 갈라나 아 역제기래 이포타까지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용하는게 다 힐이었는데 굿잡맨 쌀한스 호호호호 Biz 오케 이제 향료도 나오고요 시야선 먼저 가는 친구는 좀 빨리 나왔네 이것만 faults click 빌빌빌빌 나 아니지? 에헤헤oty 에헤헤! 에헤헤헤헤헤 야소호 진짜 잘하네 어, 퍼를 예 예에eeee 게헷 뭐야 갑자기 요래 됐네 put some air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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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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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제기 억제기가 낫지 않니? 이 억제기만 하면 사빙부터 말아서 잘 밀리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차피 다 밀었네 와 돈 너무 많아 와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지? 심각하게 많은데? 이래도 되는건가? 그럼 되지 되지 고! 고! 그냥 다같이 포크하구나 한타 우리가 더 센데 더 크냐 볼까? 아니면 슬플 땐 말이지 슬프기를 멈춰봐요 요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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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네 우리가 조합이 너무 좋다 야스오가 일단 잘하네 여기 음악 슬프는 슬프는 이렇게 오 예스